시청자 여러분 사실은요 어제 밤늦게 깜짝 놀랄만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정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종편 중에 하나인 JTBC 인터넷 방송에 어제 밤늦게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대선을 이기려면 40%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과 척져서 누구도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 안팎인데 여기에 척을 지면 반대로 하다 반발하다 원수가 되다 그런 말이죠. 척을 지면 누구도 다음 대선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먼저 여기 관련 자료를 잠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년 5년 차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을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3년 차 45, 4년 차 61, 5년 차 35.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5,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 김대중 전 대통령은 33, 김영삼 14. 그래서 역대 대통령 포함해서 6명의 전현직 대통령을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차 1분기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렀던 것은 작년 4월 15일에 있었던 4.15 총선 때입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너도 나도 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만의 가까운가를 드러내놓고 그걸 동력 삼아서 선거를 치렀던 것이고요. 그러나 올해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몰라요. 그리고 자기 선거 벽보에도 문 대통령 사진 어디 들어갈까 봐 다 지워내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시도인 것 같기는 하겠으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이 사람은 방송인이었던 시절도 있지요. 여기저기 아주 대표 논객처럼 아주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대통령과 척을 져서는 대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11시 김광일쇼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한테 줄서라는 뜻입니까? 지금 여당 후보 8명에게 단일화를 했으니까 8명이죠. 대통령과 척지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한테 줄서라? 대통령은 어떤 선거에서도 철저하게 정치적 중짐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뼈에 새기고 있어야 될 대통령 턱 밑에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대통령하고 척을 지면 당신 성공 못한다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철희 수석 지금 대통령한테 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8명 후보들에게?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에서 1cm만 벗어나도 탄핵 대상이 될 정도로 이건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JTBC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척지면 좋지 않을 줄 알아라. 협박입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포기했습니까? 오늘부로 대통령 정치적 중립은 포기한다고 정무수석이 나와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본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는 한 말입니까? 대통령하고 척지면 대선을 이길 수 없다니요. 대통령 선거에 관한 한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한 한 그 후보가 여당 사람이건 야당 사람이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투명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 중립인 겁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이 나와서 척지지 말라니요. 그건 곧바로 대통령에게 줄 서라. 대통령을 디스하는 말은 단 1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의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기 말이 되면 여당이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5년차 대통령 중에 역대 그 누구도 40%의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요만큼의 권력이나 측근 비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요만큼의 권력 비리, 측근 비리가 없다. 옛날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들들이 몇 명씩 비리에 연루돼서 무슨 무슨 트리오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죠. 대통령 아들이 소통령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이권에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군은 똑바로 칩시다. 이철희 정무수석. 여기에서 무슨 무슨 트리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들 셋.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김홍일은 나라동금 로비 사건. 김홍업은 이권 청탁 사건. 김홍걸은 체육복 사업 선정 사건. 그래서 아들 셋이 다 돈을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그 아들 셋이 다 홍시가 들어가니까 홍삼 트리오. 그거를 이철희 수석이 슬쩍 무슨 무슨 트리오.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그냥 홍삼 트리오라고. 슬쩍 홍삼이라는 빼고 무슨 무슨 트리오. 하고 걸고 넘어갑니다. 대통령 아들이 소통령. 아 김현철 씨. YS 아들 김현철 씨. 각종 청탁 혐의로 재판 받고 있죠. 김현철 씨 얘기하는 거지 소통령.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놓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쏙 뺍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형님 노건평 씨. 세종 증권 인수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왜 노건평 씨는 왜 빼지요 이철희 성무수석. 문재인 대통령 당신 본인.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 얘기로 가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박연철 태광실업 회장한테 뭐 어쩔게. 그 얘기는 더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비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청와대 8개 부처 사람들이 13명 15명 기소돼가지고. 울산 선거공약 사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그거는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대통령 딸 태국으로 갑자기 이민 가고. 그 사이가 타이 이스타항공에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취업 비리를 봐준 이스타항공 회장은 지금 구속돼 있고. 이건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만큼도 없다는 겁니까. 이철희 수석 대통령하고 척지면 대선 이길 수 없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만큼도 비리가 없다고 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을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어 이건 선거 개입이야. 명백한 선거 개입. 두 번째. 아이고 남들한테 척을 지거나 말거나 본인이나 친하게 지내셔. 세 번째. 민심의 척진 대통령 앞날이나 걱정해라. 척진다. 그래. 예전에 많이 썼던 그 말. 잘했어. 이철희 수석 척지다. 이 말 잘했어. 민심하고 민심의 척지지 말도록. 그거나 걱정하셔. 네 번째. 조폭 정권임을 인정하는 말이다. 다섯 번째. 선거 앞두고 선거를 이기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정권이라는 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선거 앞두고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이철희 수석은 대통령 지지율에 척지지 말라 그랬지만은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사실은 속사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35% 지지율 이것을 양날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날의 검. 이낙연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정세균 후보든 추미애 후보든 박용진 후보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여덟 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뭐 계륵 같은 그러한 상황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아직도 대답하고 있는 35%의 국민들 마음도 어디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보수 그 다음에 중도 진영 그 다음에 진보의 이탈자들 이들의 마음도 도예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게 지금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 칼인 이재명 후보 나는 대통령이 되면 탈원전 정책은 당장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못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아서 탈원전 정책을 더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못하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척지지 마라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마라 탈원전 정책 당장 그만둬야 된다라는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쐐기를 받고 싶어서 척지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오늘 한 신문이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은 양날의 칼이다.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못하다가는 집토끼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중도층을 잡는데 실패해버려서 선거해보나마나 패배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국민의 전망명력 손님, 조건님, 조건님. 여러분 오늘 해보는 영상은 한글자막 by 한효정